힘들게 오셨을텐데 여기 귀.. 아니.. 쥐였어야 좀 떨어져서 쭉 가시면.. 짠! 난둥이 똥 자루 자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대전자통 타워 한번 해볼거구요! 야 이거 봐! 이것도 맞춤해서 올라가는건가? 버스! 버스! 정답 버스! 이거 옆으로 가! 이거 버스야? 왜냐면은.. 버스가 종류별로 있잖아! 파란 버스 있고.. 초란 버스.. 인정 인정 인정! 빨간 버스 있잖아! 저거 그거 아냐? 타요! 로기! 라니! 가니! 타요 타요 아니야? 난 타요 잘 몰라! 그런 얘기 하지마! 꼬마 버스 타요? 야.. 너 무시했어? 타요? 타요를 무시한건 아니야.. 뭐야.. 잘찼는데! 꿀밤이 인마랑 위치고 가면 되는건가요? 어? 어? 깜짝이야.. 어.. 어.. 진짜 가자고 그랬다.. 나도 왜.. 꿀밤이가 먼저 속았는데.. 또 속았지? 어! 버스 맞나봐! 버스 나왔어! 어! 야야! 이거 맞는데? 그.. 그.. 초록버스 맞지? 어! 이거 내가 싫어하는 중입니다! 초록버스는.. 어! 엄청 많이.. 어! 초록버스는.. 어! 서울의.. 마당.. 어! 어! 마스 정답! 정답! 예스 예스! 맞아 맞아 정답! 나 이거 정답 알아! 갑자기 와! 야 너 자꾸 당해줘서 고맙다 야.. 나 이거 정답 알아! 나도 이거 알아 택시! 타.. 타시! 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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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 아니야 타시? 알겠습니다! 아! 아우! 아우! 아 진짜! 비웃지 말아요! 야 믿는 걸로 이렇게 속이는게 어딨어요! 속이지 마요! 믿은게 잘못이니? 맞아! 왜 이렇게 믿기는게.. 뭐야 엄청 어려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여러분! 왜.. 야 이거 생기는데? 어이없네.. 너무 웃겼고요.. 이렇게 생기는건데 꿀밤이 믿는거인줄 알고 일단 꼈죠? 아 믿는건 아니고 뭔줄 알았어.. изв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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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y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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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ed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이거는 그냥 밟는건 나야 마 싶은! 그럼! lessons it.. Both.. 대단한데? 한마순 밟아 알았어! 이런건 오히려 피하려고다가 더 Pir아닉EN다고 음.. 그쪽의 피하려고 했고 딱 따라 맞아 맞아맞아 뭐!! 훠이!! 어.. 화이!! 오히 Margaret 호얘 이거 응이라고 쓰여있는거 아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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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잠깐만 이렇게 막 밟아도 되뇨? 야 찾아! 이리로서 찾자! 진짜 같은데 나? 왜 저거 가짜야! 어? 진짠네? 이거 진짜고 진짜요? 우리가 너무 못 믿는거 아닐까? 여기 이거 아악! 어 야 점프 안된다! 어 점프 안돼요! 아 이거 가끼리 하는거구나! 아 여기 조심해! 아 이거 저거 그거였네 자동으로 이동하는 그거였네 근데 나 얼음인줄 알고 점프하려고 했는데 점프 안되는거야? 어 그니까! 당황했죠 그래서? 슉!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꿀밤이는 다시! 다른은 택시! 응! 택시가 뭐야? 어 있어 있어! 꿀밤이! 여기서! 뛸 수 있냐? 어? 오? 오야! 뭐야 갑자기 이렇게 점프력이 올라갔다고? 우와 우리 점프력 안좋아지는거 발판 밟지 말자! 어딨을까? 그거를 그거를 알아야돼! 어딨는지! 아 이거다! 아 이거다! 다시 갔다올까? 야 갔다오세요 아니 그냥 하자 어... 야 너 저기 멀다 못가겠다 사기치지 말자 야 사기라니 우리는 어? 사기가 아니라 제작자의 허점을 이용하는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섭하다? 제작자의 허를 찌른다! 그래그래 그거를 이용하는거지 그게 왜 사기냐? 기술이지? 기술이지 조심해 어 탓이 저렴다! 탓이 저렴다! 아 탓이 저렴다! 자라 근데 이건 탓인데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거는 탓인데 이걸 어떻게 읽냐고? 응 이거 택시! 너 한글 몰라? 어 택시? 아 우리 꿀밤이가 해외생활을 좀 오래 해가지고 한글을 잘 몰라요 택시! 어 이거는 이거는 택시 이렇게 읽는거야 알았지? 네! 어 가볼래? 야 이거 뭐 찍히냐 뭐냐? 야 이거 기차 아니야 기차? 어! 이거 기차인데 이거? 진짜다 기차다! 와! 와! 진짜 기차 안타본지 얼마나 오래돼 거리 대기합시다! 옆에 앉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꼴바만 나는 기차는 안타봤어 기차? 어 지하철은 타봤는데 기차는 안타봤어 난 기억이 안나 너도 기차 타볼일 없을걸? 어 아니야 너는 놀러다닐 때 타지 않았을까? 아니요! 아 기차 타봤다! 진짜 좋겠다 나는 4분 기억에서 그래가지고 지방이가 어이구 촌사람 촌사람 이러면서 맨날 나 놀리잖아 야 저기 왜 화살표가 있지? 죄송해요 제작자님 저 안 속았어요 여기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거 속이려고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내려가볼까? 다시 안올려지면 너무 슬프지 않아? 그런가? 올려주시지 않을까? 뒤의 탈포 뒤의 탈포 죄송해요 뒤의 탈포 아 속아지롱 아 속아지롱 아 속아지롱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너무 이거 길을 너무 잘 보이게 해주셔 가지고 저기 갈 생각도 안하고 그냥 지나왔어 이렇게 식상한 함정 말고 어~~ 함정! 놀랄만한 함정 만들어주세요. 지나가세요. 힘들게 오셨을 텐데 여기 길.. 아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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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시면.. 어? 거짓말! 뭐? 거짓말! 여기가 길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길이 아니라고? 여기서 떨어져야 되나? 아닌데? 떨어져서 쭉 가시면 텔레포트 있어요. 떨어져서 쭉 가시면 텔레포트 있대. 여기가 떨어지면 끝날 거 아니야? 여기가 떨어져야 돼? 여기가 떨어져야 될 거 같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아까 전에 저쪽으로. 어? 내가 아까 전에. 아! 아! 와! 뭐야 설마. 대박. 대박. 아니 내가 신박한 함정 해달라고 하자마자. 엄청 신박한 함정이 나왔어. 아니 실시간으로 보고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뭐야? 저기다. 대박. 완전 속았고요. 쟤가 나온 지하철이었어. 아싸. 뭐야. 나 지하철. 너 지하철 안 했어. 지참아 지하철. 달라. 왜냐면 너가 이랬거든 아까 분명. 맞아. 나 지하철을 타봤는데? 기차를 못 타봤어. 조용히 해. 13살. 지하철 나이는? 뭐야. 웬만하면 12살에서 12살이야. 12살에서 12살이라고? 13살. 아니 제작자분들 항상 나이가 이렇게. 그거네. 다 비슷하시네. 야 여기 이거 세차장 아니야? 세차장. 저거? 오. 김이 저렇게 왜 나지? 사우난가? 그니까 어 세차장. 어 차고지인가? 이거 뭐지? 잠깐만. 손수레? 손수레? 어. 뭐냐? 어? 자정차네. 어? 자동차네. 아 저게 매연이었구나. 아하. 매연이 나오고 있는 거였네. 이거 정답 정답. 정답. 바이크. 기차. 정답 기차. 어 야. 아. 야 여기 자. 야. 어 나 자전거 타는 줄 꺼. 자전거 탄다. 자전거 탄다. 야. 야. 너 잘 탄다. 너 근데 무슨 손잡이에 앉아있냐? 야 근데. 너 자전거가 좀 무서워. 안장 잘 바꿔. 잘 바꿔? 안장 잘 바꿔 갈게. 잘 바꿔. 아 나 보라색 띠스콜. 야. 야. 아 보라색 띠스콜. 야 근데 이거 안 보여서 큰일 났네. 앞이 안 보이는데요. 머리가 무거워요. 어. 어. 저러. 어. 미화성인가 봐. 어 뭐야 미화성이야? 아쉬워. 어 너무 재밌었는데. 이거 너 보라색깔 썼네 어떡해? 아닌데? 진짜? 나한테 초록인데? 어 나한테 보라색깔로 보여 놓어. 아싸.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대중교통타워 한번 해봤는데요. 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만들어주실거죠? 만들어주시겠지? 여기 비행기다. 어. 이 위로 비행기? 구름이잖아. 그리고 저기 자전거 답이 아직 안 써있네. 아 저기 그러면 저기다 답이 써진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